드라마 1타 스캔들이 연일 화제다. 그 중에서도 정경호의 1타 강사 연기가 미쳤다는 거? 실제 수학 강사인 현우진의 자문을 받았다는데 그래서인지 인강 강사를 집어삼켰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. 하나씩 비교해보자면 제일 놀라운 것은 판서다. 하루 이틀 연습한 게 아닌 것 같은 판서는 현우진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 강사들이 떠오르게 만든다. 실제로 정경호 역시 판서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하기도 했다. 또 약간 능글거리는 말투부터 단호할 땐 또 단호한 차가운 말투까지 완전 복붙이다. 인강 좀 들어봤다 하는 사람들이 꼽은 베스트는 정경호 강의를 배속으로 돌렸을 때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본 인강 느낌이라는 것이다. 오늘 시험 개 어려웠지 얘들아. 이 말로 강의가 시작되는 것도 1타 그 잡체인 뿐만 아니라 착장도 현우진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.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정경호 그러니까 최치열은 친절하게 1번부터 문제를 풀이해주지만 현우진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높은 사실이 있다. 시청자들은 볼 때마다 고딩 시절이 생각난다며 현우진과 또 다른 1타 강사인 정승재, 한석원도 떠오른다고 말한다. 정경호가 얼마나 공들여 준비한 캐릭터인지 바로 알겠음.